반갑습니다. 가면 연주자입니다. 가면 하나 샀습니다. LED 반짝이는 걸로. 반짝반짝 보이십니까? 쇼핑을 하다보니까 인터넷 쇼핑 하다보니까 또 눈에 띄어 또 그때 갑자기 또 지름신이 또 강림을 하시네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오늘은 요 악기로 한번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. 인디안 플룻인데 이 악기는 한 1년 전에 사가지고 못 벌어가지고 쓰랍속에 그냥 꽉 쳐박아둔건데 며칠 전에 또 꺼내서 벌어보니까 또 잘 되더라고 그래서 딱 한 곡 연습해서 오늘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. 인디안 플룻 연주곡 타탄카 인디안 플러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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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